인사드리겠습니다. 감성으로 환경공학을 가르치는 전 나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들 환경공학 방대한 양이고 그리고 또 엄청난 원리와 또 응용문제까지 요하는 이 환경공학들을 제가 여태까지 소통하면서 얻은 노하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명확하게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소통을요. 저는 참 중시를 하는데 이게 우리가 강의를 할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이 Q&A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저에게, 학생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런 질문들, 그런 것들이 제가 강의를 어떻게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는지 더 알려주고요. 그리고 질문을 오셨을 때 제가 모르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제가 알아낼 때 비로소 저도 공부가 되고 실력이 쌓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을 여러분들 원활하게 해주시는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합격으로 갈 수 있는 바로 지름길이 되고요. 제가 인터넷에서는 이제 전셉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별명은 제가 붙인 건 아니고 학생들이 좀 지어주셨어요. 그래서 강선생님 강의가 좀 쩌시네요. 실험할 땐 실험이 좀 쩌네요. 제가 붙인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이 좀 지어주셨는데 좀 마음에 들어가지고 제 이름이 아까 전 나온이라고 했는데 전이 아니라 그래서 쩐을 하나 붙여가지고 전셈으로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함께하는 연구.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환경공학개론. 지방직이나 보통 서울시를 많이 응시를 하실 텐데 그 20문제 중에 한두 문제 정도는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아주 구석탱이에서 나와요. 그 옛날에 다뤘던 이론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총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방대한 지식을 통해서 그것들이 필요한데 그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지만은 그것들을 찾아가는 과정은 사실 너무나 시간 낭비예요. 그래서 그 지식, 정보들을 발췌하는 일들. 그리고 그것들을 요구하시면 제가 가공하는 일들을 같이 함께하는 연구를 통해서 그걸 드리면서 완벽하게 20문제를 다 풀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저하고 여러분들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당미를 좀 하려고 하는데 밀당이 아니라 왜냐하면 제가 먼저 당겨야 여러분들이 좀 올 거 아닙니까? 사실 밀지도 않아요. 그래서 당당을 할 생각인데 여러분들 마음을 한번 열어주셔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경공학개론이 어떻게 구성돼 있는지 뜯어보면서 어떻게 우리가 비법을 세워야 되는지 한번 대비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공학개론이라는 거는 여기 지금 단어가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가 개론이라고 하면 뭐 건축학개론, 그 다음에 커피학개론. 무슨 얘기하면 건축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본다.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공학개론도 이 환경공학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알고 있니?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기본적으로 개념 원리도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공무원 시험을 사실은 붙이고 떨어뜨리고 변별력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도 물어본다라는 거. 자, 그러면은 어떻게 또 구성되는지 자세히 또 뜯어볼게요. 우리가 시험을 사실은 이 지방직, 서울시도 있고 경력, 경쟁, 채용도 있고 또 뭐 있습니까? 환경부 시험에서 50문제 나오는 거 있죠. 그런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포인트는 항상 이 지방직과 서울시. 1년에 한 번 있는, 한 번 한 번씩 있는 실험들에 포커스를 맞출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지 많이. 이거 보다가 환경부 시험 한 번 칠 수도 있죠. 그래도 보탬이 되고 경력, 경쟁, 칠 수도 있죠. 그렇게 하셔도 다 도움이 될 수 있게끔 하려면 요점은 전 여기다 맞추고 강의를 좀 진행을 할 거고요. 이 20문항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요런 과목들로 구성돼 있어요. 수질, 대기, 폐기물, 소음진동, 토양 그리고 기타, 환경, 이슈에 대한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이슈라고 하면은 최근에 다루고 있는 법규 같은 것들 아니면 뭐 황사, 뭐 지구온난화 또는 뭐 미세먼지 이런 것들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런 문제까지 이제 한두 문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자, 구성을 보면 전체적인 비율은 조금 다를 수 있지만 이 안에서 움직입니다. 수질이 가장 많아요. 수질이 한 7문제에서 9문제 정도 나오고 대기가 한 3문제에서 5문제 폐기물이 한 3문제에서 5문제 소음진동이 한 1문제에서 많이 나오면 한 3문제 토양 및 기타, 기타라고 하는 내용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슈나 법규 같은 내용들이에요. 거기서 한 문제에서 3문제 정도 나옵니다. 요것도 한번 평균을 내볼게요. 8문제, 4문제, 4문제, 2문제, 2문제 요거 총합치면은 12, 16, 18, 20이 되죠. 총 20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가지고 공략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8442라는 숫자를 좀 잘 기억을 해주시고 다음 페이지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제가 문제 수를 또 배열을 해보니까 개념 문제가 15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반드시 반드시 맞춰야 되는 문제가 15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주는 문제가 15문제라는 겁니다. 요 15문제가 어떻게 구성돼 있냐면 아까 제가 8, 4, 4, 2, 2 이렇게 배열을 해놨는데 여기서 한 문제씩을 한번 빼보세요. 그러면은 7, 3, 3, 1, 1 우리는 사실 공학도이기 때문에 이렇게 숫자로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 잘 와닿으실 겁니다. 그쵸? 자, 요만큼을 합쳐보면은 한 문제씩을 뺐기 때문에 요게 15문제가 돼요. 바로 요기에 해당하는 게 거의 개념 문제 15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전체적인 비율로 우리가 확률로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7, 3, 3, 1, 1 비율로 개념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먼저 전략을 어디에 세워야 될 거예요? 무슨 과목을 가장 위주로 해야 되는 겁니까? 당연히 수질을 정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수질이 좋은 건 뭐냐면 8문제 중에 주는 문제가 7문제나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이제 개념 원리만 쭉 잡고 넘어가도 그냥 7문제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잡아야 되는 건 대기, 폐기물이죠? 개념 원리만 잡으면 3문제, 3문제씩 맞춘다는 거예요. 벌써 몇 문제입니까? 열쇠 문제 확보됐죠. 그 다음에 토양에서 한 문제 소음진동에서 한 문제 주문 문제 일단 열담스 문제 맞춘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선해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할 적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처음부터 예를 들어서 대기 시작하는데 대기 세밀하게 안 나오는 이론까지 구석구석한 것까지 다 공부하고 다 암기하면서 넘어가면 수질만 하다가도 벌써 지쳐버려요. 그러면서 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폐기물 할 때쯤에 체력이 바닥나는데 시험이 막 한 달 남은 거예요. 이런 거 막 씹어먹다 보면 결국 이거 한 문제씩 맞추고 이런 다섯 문제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보면 항상 이렇게 상의와 하의 갭이 크지가 않습니다. 항상 몇 점 차이 안 나서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되죠? 그 문제는 바로 이 다섯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냐에 결정이 돼 있는 건데 이 다섯 문제를 이제부터 맞추기 위한 비법을 좀 세워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뺐던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 한 문제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여기서 제가 이 다섯 문제를 또 뜯어보니까 응용 문제가 세 문제가 있고 세세 암기 문제가 이 문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법규, 이슈, 기타 등등 어떻게 맞출까요? 외워야 돼요. 정리해서 스크랩해갖고 외워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정리하면서 외워야 돼요. 아니면 이거 봤던 건데 하면서 얻어 걸리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너무나 방대해요. 맞추기는. 그래서 일단은 18문제까지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합격하신 분들 좀 보면 제 수강생 분들에서 많이 있었지만 여기까지 맞춰서 붙은 분들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운 좋게 한두 번 치웠는데 들어가는 거예요. 물론 서울시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지방 중에서 이분들은 조금 좌절하지 마시고 열심히 하면 돼요. 이제부터. 서울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인천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 경기도인데 조금 가까운 지역 안양이나 이런 데 이것까지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근데 그거 아니시고 조금 지방이 있죠. 경기도인데도 좀 이제 떨어진 경기도 남양주라든지 이런 데 거기 안 좋은 동네라는 게 아니라 경쟁률이 낮으니까 지금 상황에서 좋은 거죠. 기타 등등 더 밑으로 내려가고 충남, 강원도, 부산 등등으로 가면 여기까지만 가도 합격하신 분들 굉장히 많이 봤어요. 우리가 이걸 목표로 세울 건 아니지만 일단 이거 잡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응용 문제들은 어디서 나오는지 봤더니 개념 원리를 토대로 여기서 더 심화된 계산 문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느냐 아니면 심화된 개념이 확실히 정립돼서 틀리고 맞고를 확실히 골라내면서 풀어낼 수 있느냐 그것들이 어디서 나오면 거의 다 수대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수질대기 폐기물. 그러니까 우리가 우선 정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수질대기 폐기물을 일단은 13세 마주칠 때까지는 전 과목을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에 수질대기 폐기물을 심화 과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이 돌아가면 18문제가 이제는 확보가 된다는 거예요. 점점 공무원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마지막은 아까 제가 처음에 그래서 띄웠죠. 소통을 이용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다가 여러분들이 자료 발췌하지 마세요. 선생님 뭐가 중요할까요?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거 스터디 하세요. 이런 거 공부하세요. 자료 찾아 놓으세요. 이건 따로 공부하세요. 그런 것들을 모아넣는 겁니다. 따로. 그러면서 점점 한 문제, 두 문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벌써 20문제가 정복이 되실 겁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아마 이거 하는 데가 굉장히 오래 걸리고 이거 하는 데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솔직히 하루에 한 3시간, 4시간 평균 학생 기준으로 수강생 기준으로 3시간, 4시간에서 한 3달 정도면 15문제 맞출 수 있거든요. 이거 먼저 해놓으신 다음에 나머지 응용 문제 하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리고요. 3문제 하는데 이거 하는데 똑같은 시간이 걸려요. 그러니까 적어도 6개월에서 9개월은 투자해야 20문제 정도 맞출 수 있는 실력이 배양이 된다는 겁니다.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꾸준하게 지금부터 가주셔야 되는 거고 방법은 이렇게 좀 출발을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은 어떤 식으로 좀 공부를 할 거냐면 앞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뼈대를 먼저 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뼈대가 안 잡히면 살을 붙일 수 없어요. 그러니까 15문제가 먼저 안 풀리면 3문제를 죽어도 못 푼다는 겁니다. 15문제 맞출 수 있게끔 아, 수질이 이런 거구나. 대기라는 건 이런 거구나. 대기물이라는 건 이랬을 때 오염 상태고 그랬을 때 처리 방법은 이런 걸 도입해야 되는구나. 이게 지금 각 과목별로 감이 잡힌 수준이에요. 그 정도가 돼야 15문제 정도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최적의 방법은 어떤 것일까? 그 최적의 방법을 쓰려면 계산식은 이런 걸 도입해야지. 최적의 방법을 쓰려면 수치는 이런 걸 넣어야지. 응용문제를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세 문제를 다 풀어나갈 거고 그건 제가 수업시간에 다 보여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세세한 암기. 이것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료 발췌. 자료 가공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식을 축적해 나가는 겁니다. 어느 과목이든 국어든 국사든 제가 또 다른 선생님도 모니터 겸 OT 하시는 거 보면 공무원 과목의 공통점이 있어요. 수능하고 다른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암기를 많이 요구합니다. 공감되시죠? 그러니까 쓸데없는 부분에서 나와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심지어 어떤 것도 나오냐면 아니 저 실무에서 이제 안 쓰는데 저거 알아도 필요가 없는데 예를 들면 내가 공무원이 돼서 이제 지도감독하러 가야 되는데 저 장치는 사용도 안 하는데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왜 공부하지? 시험이기 때문에 그럼.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시험이기 때문에 아유 난 어차피 안 쓸 거니까 그냥 그런 거 공부 안 해. 그러면 한 문제 놓칩니다. 시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한 발 더 올라가려면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고운 거까지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고건 제가 가공을 해드릴 테니까 계속해서 저랑 공부해 나가도록 하고요. 자, 여러분께 당부드릴, 좀 그나마 소통하면서 얻은 좋은 공부법들을 소개를 해드립니다. 첫 번째는 이제 틀린 문제 별표인데 이거는 뭐 방법은 여러분들 여러 방법대로 하면 되는데 취지는 뭐냐면 취지는 뭐냐면 우리가 능력이 배양되는 거 실력이 배양이 되는 거는 틀린 문제를 맞출 수 있을 때 배양이 되는 거예요. 맞추는 문제의 지식을 안 까먹고 그대로 갖고 있는 거는 까먹지 않고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쵸? 그거는 유지고 실력이 늘어나려면 틀린 문제를 내가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제가 하는 공부법은 뭐냐면 샤프나 연필로요. 공부하다가 틀린 문제를 샤프나 연필로 별표를 쳐요. 그러다가 다시 한 번 그 문제를 만납니다. 근데 그 문제는 샤프나 연필로만 별표되어 있기 때문에 풀이 방법이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요. 다시 풉니다. 어김없이 또 틀려요. 오케이. 다음에 또 보자. 공부하고 또 봤는데 또 그 별표 만난 거예요. 다시 풀었어. 이제 풀리는 거예요. 그때 실력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문제는 아 이거 풀었네? 하고 책장 돌리면 다시 보면 몰라요. 그런 게 쌓이면 굉장히 무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별표 해놓고 별표가 될 수 있으면 하나도 없게끔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실력 배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학하고 친해질 수 있는 아주 비법입니다. 환경공학이 이게 제가 봤을 때 비전공자랑 전공자의 차이가 뭐냐 물어보면 실무자가 아니라 전공자를 비공자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활성설러지법 그거 처리할 수 있나요? 못해요? 전공자도 못하고 비전공자도 못합니다. 물론 실무자는 하겠지만 그럼 전공자랑 비전공자 무슨 차이에요? 제가 느끼기엔 가장 큰 차이점이 그 용어에 대해 익숙한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환경공학 전공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비전공이신 분들도 계실 거지만은 예를 들어서 BOD를 딱 물어봤다. BOD가 뭐예요? 그럼 와닿는 느낌이 다르죠. 근데 일단 근본적으로 뭐냐면 비전공자분들은 BOD 들으면 짜증이 나요. 그렇죠? BOD 뭐 COD 짜증이 난다고요. 근데 전공자는 전공자도 짜증이 나나요? 전공자도 짜증이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해볼만하다? 그래 좀만 하면 알 수 있겠다? 조금 친숙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용어 정리를 계속 하면 할수록 뭐냐면 친숙해지고 안 보였던 것들이 보입니다. 우리가 영어를 모르다가 영어를 알게 되면은 다른 어떤 것들이 보이듯이 똑같이 용어를 정리하다 보면 보일 거라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가 몰랐던 것들 내가 이해한 대로 그냥 적어놓으세요. 그럼 점점 칙숙해질 겁니다. 이 노트 하나 꼭 만들어주시고 마지막으로 약간 굉장히 재미있는 건데 공학도의 마음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은 아직 대기공학을 안 배우셨지만 대기를 배우다 보면 이런 걸 느끼게 됩니다.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요. 공학을 배우기 전에는 굉장히 조금 우울합니다. 비도 오고 바람이 불어. 낙엽도 날리고 굉장히 쓸쓸해요. 그럴 수 있는데 공학을 배우면 비가 오니까 대기오염도가 줄어드네? 이 수용성 가스들이 다 제거가 되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오염물질이 휘산되면서 희석이 되네? 그런 것들을 항상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아 물이 이게 표면적인 게 얼마나 될까? 점도가 그런 약간 미쳐있어야 됩니다. 괜찮아요. 조금 미쳐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미치면 미치게 된다. 그 목표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정말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공부할 동안에는 뭐든지 환경공학으로 생각하려는 그런 것들이 정말 쉽게 복습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요소가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을 합격할 때까지는 챙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 강의는 어떻게 진행될 건지 설명드리고 오티를 마칠까 하는데요. 저는요 처음에도 소개를 했지만 감성으로 좀 접근을 해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물체가 있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런 단위가 있다. 그러면 그냥 단위로 써 자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건 농도 단위입니다. 넘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그걸 느낄 수 있게 하는 게 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도움이 돼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느껴야 응용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예를 들면 1세제곱미터 중에 1밀리그램은 뭐 예를 들어서 10밀리그램에 5존이 있다. 라고 했을 때 그 개념은 뭐냐면 1세제곱미터짜리 박스를 하나 떠올려 보세요. 1미터 1미터 1미터짜리 박스 거기 안에 5존이 10밀리그램이 둥둥 떠다니는 겁니다. 그런 거를 지금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박스가 10개가 있으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합치면서 이게 5존이 총 100밀리그램만큼이 이렇게 떠다니겠죠. 이해되세요? 그런 식으로 작은 단위라도 최대한 이해할 수 있게 제가 강의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저의 손짓, 발짓 그리고 판서로도 해결이 안 된다. 다양한 컨텐츠를 통해서 폼너분 이해를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될 거 포기는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일단은 저는 약속 드릴 게 저는 여러분들을 안 놓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이거 하다가 그만해야 되겠네. 그렇게 마음을 먹기 전까지는 저는 계속 함께 할 거니까요. 공부하시는 동안은 저를 계속 괴롭혀주세요. 정말입니다. 그 Q&A가요. 정말 저한테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Q&A하고 저한테 자료 요구하고 하시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그 순간 저도 귀찮을 수 있죠. 밥 먹다가 질문이 짜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그 잠깐일 뿐이고 그것들이 있어야지 제가 계속 움직일 수 있습니다. 제가 안 그러면 그냥 고여있는 우물하고 똑같아요. 계속해서 새로운 물로 갈아 바뀌어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끝까지 소통해 주실 것만 약속을 드린다면 저도 여러분들 20문제 전부 다 맞출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 강의에서 여러분들 또 감성적으로 만나도록 하고요. 그때 강의 때 제가 하나하나 기초 부분들을 기초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OT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